인선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미주님이 검색해보니까 일단 검색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인선님 사기캐에요. 사기캐. 사기캐릭터다 이 말이죠. 무용콩쿠르 은상수상경록도 있으신데 하셨는데요. 혹시 인터넷에 쳐보면 영상같은거 있습니까? 본인이 춤추는 이런 영상같은거. 네.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레랑 한국무용, 현대무용 보여준 것도 많구요. 그럼 여러분도 검색해보시면 또 영상들 많이 볼 수 있겠다. 그쵸? 손은지님 읽어주십시오. 혹시 우리 랩피님과 뚫을 생각은 없으세요? 한다면 어떤 장르?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죠. 황인선 이즈 먼들. 랩피 이즈 먼들. 먼들. 맞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김진희님 읽어주십시오. 올해 연기계획도 있으시던데 다재다능하세요. 노래도 연기도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궁금했던겁니다. 네네. 사실 이 영화에 OST로 또 버티고개가 나와요. 버티고개가? 잘 버티고 있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껴받치는 그런거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개봉을 하는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영화나 연기쪽으로도 계속해서 좋은일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하니깐요. 자 냉정하게 봤을때. 자기가 자기 연기를 평가한다면? 아직 연기는 솔직히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된거지. 사실 저는 이제 가수가 더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마다하지는 않겠다. 무조건 해야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죠. 공성환님. 다방면에 재능이 출중한 황인선씨. 오늘 처음 봤지만 만나면 기분좋게 하는 친구잖아요. 친구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 친구 있죠. 그런 스타일 같다고. 잘 보셨어요? 잘 보셨네. 응원할게요. 잘 보셨어요. 1929번님. 황인선씨 보다가 신랑이 생각나서 카톡을 했습니다. 미스트로때 황이모 광팬. 왠일이야. 광팬이야. 신랑분이 광팬이네. 저희 부부가 응원할테니까요. 앞으로도 쭉 대박나세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랑분께 꼭 전해주십시오. 김병고님 읽어주십시오. 네. 회사에서도 버티고 버티고 해서 이제 곧 25주년인데 황인선님 버티곡의 노래에 힘이 더 납니다. 노랫말처럼 지금이 좋은 날인 것 같네요. 애청자분들도 모두 각자 자리에서 다들 잘 버티시길 바라고 항상 도전하시는 미인트로 새싹 황인선님 건승하시길 바라며 방송에서도 자주자주 보고 싶어요. 힘든 시기지만 모두 화이팅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김훈장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